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은 동해안 최고 최대의 노지 캠핑장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해변의 노지 캠핑장입니다. 전부 여기 캠핑하고 있습니다. 우측에도 지금 트레일러들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어디에 아마 또 일행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여기는 편의점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 있을지 어디에 있을지 한번 찾아 봐야 되겠네요. 해수욕장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있습니다. 캠핑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밤에 봐도 이런데 낮에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에 우리 팀들이 들어가서 지금 식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TVM을 찍고 오면 되는데 자기 그 네비를 계셔있잖아요. 핸드폰에 있는 거 저기 차에 있는 거 그걸 찍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 가지고 차가워 사파라가 전용포트에요 엄청 차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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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기 부모님 대중형한테 물어봐 그랬더니 처럼 하지마 처럼 하지마 아깝구마깐 고구마가 아깝겠지 아 밤의 야경이 너무 멋집니다. 지금까지 본 밤의 야경 중에서 제일 멋진 곳이 여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동해안 최고 최대의 해변 캠핑장입니다. 너무 멋집니다. 여기서 한 1km 이상이 쭉 해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긴 화장실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화장실이 좋아서 전부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따뜻하네. 화장실도 깨끗합니다. 겨울인데도 이렇게 물이 나오네요. 바로 앞에 보이는 산이 덕봉산입니다. 삼척에 있는 덕봉산인데 높이가 53.9미터 해돋이 보러 덕봉산을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해돋이를 지금 저쪽에서 불겁게 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외나무다리를 이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지난번 태풍수해에 좀 아마 휩쓸려 내려갔는가봐요. 덕봉산 둘레길입니다. 바람이 점점 쎄지고 있습니다. 맹방전망대입니다. 전망대에서 보는 캠핑장 모습입니다. 덕봉산 둘레길을 걸어서 돌아서 지금 정상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는 덕봉산 해안 생태탐방로 심토입니다. 와 이제 덕봉산 정상에 올라옵니다. 정상이라고 해봐야 54m 햇뜨는거 보러 막 올라온 사람들 많습니다. 와 덕봉산 정상입니다. 해돋이 보러 올라오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올라오는데 제대로 안보인다. 올라오네 이제. 이제 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이제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캠핑하는 사람들. 여기 와서 도토리무침까지 먹습니다. 하하하하 아 또 터디만. 이게 시발나물이랍니다. 장기름. 이게 시발나물입니다. 된장에 묻힌. 고추장으로 같이 넣어야 되는데. 고추장이 안보이잖아. 오늘 술 안etelair. 밥냄새 좋다. 누름밥은 드지말고 끓여. 약간 누른게 잘됐네. 스프터는 그런거 더 마르는거 아닌가. 근데 음료수 혹시 어디 꺼내소요? 내꺼 가지고 다녀 더 큰 거 내기도 있어 아침이 너무 진수성찬입니다 맛있으면 너무 많이 먹잖아 곧바로 오면 5바로 오면 3바바로 오면 5백 Koh기 3백 뱅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